아침에 중불이 너무 많아요 과자는 오늘 그렇게 먹지 않아서 너무 많아요 과자는 조금 남아서 먹어 그래? 우리끼리 먹지? 그래 우리끼리 먹자 그래도 언니 기다려야지 그 주스 맛있어? 응 근데 이 주스가 더 맛있대 엄마 이거 어린이들이랑 엄마 어린이들이랑 같이 먹는거야? 어 어린이들이랑 같이 먹는거야? 어른도 먹는데 이거는 그 언니들만 먹을 수 있대 나 근데 언니야? 어 너 언니 됐잖아 이제 이제 먹어도 돼? 요즘 아껴야 되는데 비싼건데 먹을거야? 응 이거 먹으면 주면 말 잘 들을거야? 진짜? 이거 마치면 엄마 말이 잘 들어져? 뭐 잘 들어지기도 하고 예뻐지고 그렇대 이게 요정들이 소나무에다가 귀하게 뿌려? 어 맞아 맛있어? 맛있어? 어 너 얼굴 예뻐졌어 신비해 신비해 나 맛있어 엄마 좀 아쉬우지 않아? 맛이 없다고? 아니 좀 아쉬우지 않아? 아쉬워 왜냐면 언니한테 이거 못 주잖아 많이 먹으면 하나 더 샀어 그럼 언니한테 주면 돼? 어 아빠도 못 먹으니까 아빠도 주면 되잖아 아빠는 남자잖아 남자가 예뻐지면 안 돼 멋있어져야지 멋있는 것만 먹어야 돼 응 짠 어떠? 어쩜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을 수 있지? 엄마 예뻐졌어 엄마 예뻐졌어 예뻐졌어? 진짜로? 어느 부분이? 볼 볼이 예뻐지고? 봐봐 한 힘이 더 먹어 볼게 엄마 나도 예뻐졌어? 볼이? 응 나도 이만큼 예뻐졌어 어디다? 이빨은 안 예뻐졌겠지 해봐 이빨도 예뻐졌어 그럼 다 예뻐졌어? 응 엄마도 다 예뻐졌어 진짜? 그쵸? 근데 이건 아까워져 아 그건 이제 그만 먹어 이건 내가 먹을게 응? 내가 먹어 내가 좋아하는 줄도 없는데 엄마 이것도 마시면 예뻐져? 아니야 이건 못생겨지지 그거 언니 못생기자고 하고요? 응 언니도 너무 예쁘잖아 안돼 안 돼? 언니 더 예뻐져야 돼? 응 그럼 언니도 이거 손에는 줄까? 과자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과자 조금만 먹자 에이 아니야 언니가 봉지 열려있는 거 보면 섭섭하지 그럼 조금만 먹자 봉지가 열려있으면 섭섭하지 그럼 언니 오면 먹자 그래? 깜짝 선물처럼 예뻐지는 것도 여기 넣어줘 맞아 아빠 주자 안 먹자 그럼 이거는 아빠 주자 알았지? 그래 아빠 못 땡겨지게 하자 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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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근데 이거 먹으면 너무 예뻐지는데 그래서 이거 먹어봐 맛있어 안 먹어 깜짝 놀랐잖아 너무 맛있어 이거 예뻐지는 음료수래 응 어 테리도 더 예뻐진 거 같지 않아? 봐봐 얼굴 봐봐 어 짠 짠 짠 짠 너무 멋있지 요정이 소나무에 씨앗 하나씩 주잖아 알지 응 그거 모아서 만든 거야 응 응 근데 나도 예뻐되어? 계속 화장실 갔잖아 시앗에서 빠진 거야 뇌는 지금 담아있으니까 계속 예뻐지네 시앗하면 빠지지 응 이 음료수가 빠지니까 엄마 그럼 나도 계속 예뻐서? 먹는 만큼 많이 있는 거야. 엄마! 그럼 나도 찌만큼 예뻐져? 응, 그럼. 빨리 이거랑...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솜은 약간 뭐... 이런... 이런... 이런 좀 쉬지만 그래도 엄청 맛있어. 그래? 다 먹어? 알았지? 응. 이거 왜? 아니야. 여기 다 먹어. 응. 어서 다 먹어? 응, 내가 다 먹을게. 응, 다 먹을게요. 이거 되게 귀한 거야. 뭐? 이거 엄마 한 달 월급으로 샀어. 뭐? 근데 유치원에서 언니랑 화해지면 너무 풍땅이다. 화해지면이 뭐야? 화해지면 언니는... 헤어지면? 응. 엄마 전화 온다. 맛있게 먹어요. 네. 다 먹었다, 진짜? 아니? 혹은 그녀에... 어느덧. 좀 원망shaw. 알게 될 것 같아. 그냥 그다음 적은 없음이. 해줘요.